네, 안녕하십니까. 윤진입니다. 영상을 찍느라 3월 21일이고요. 오늘도 제가 같이 공부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코드번호는 389260으로 되는 코드번호니까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명에너지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강,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사업개발, 설계, 조달, 시공, 운영관리까지 전부 다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이슈로 오늘 움직여줬던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오늘은 이슈 때문에 올라와 주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2022년도 5월에 상장하면서 지금 상장한 지 약 10개월 정도 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차트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. 그래도 현재 상황들을 봤었을 때 2만 7,500원짜리의 저항자리다라는 것들은 눈에 확실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. 그 전에 2만 5천원짜리 부근에도 지지와 저항자리가 있다. 밑에 쪽으로 봤었을 때에는 2만원짜리 부근의 지지구간대, 그리고 밑에는 1만 7,500원 부근의 지지구간대가 좀 있겠죠.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약간의 저항자를 봤기 때문에 보통 이 라인은 이제 익절을 하거나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지지구간대를 받쳐주는 2만원짜리는 나름의 매수공략 포인트 자리이기도 해요. 다만 최근에는 좀 등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2만원짜리에서 딱 공략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었을 걸로 좀 보이고 이제 2만 5천원짜리까지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현재 밀어서 올라와준 상황이에요. 근데 전에도 2만 5천원짜리 위쪽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위쪽에서 등락이 한번 나왔었죠. 그리고 갭 뜬 은봉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먹어서 올라가 주려고 하는 패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제가 패턴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장대 양봉이 뜨고 갭 뜬 은봉이 떠서 주가가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이 은봉을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장악형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현재 그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이 양봉이 없어야 돼요. 근데 양봉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쉽다. 완벽한 상승장악형 패턴으로 볼 수는 없다.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으러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좀 흔들리거나 흥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좀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올라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 자리는 보통 꺾어서 올라왔던 양봉의 지지구원 때나 양봉의 저점 자리나 아니면 턴했던 자리들을 기준으로 잡는데 2만 원 자리까지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이 밴드가 너무 넓어요. 그래서 오늘 분봉 상 흐름들을 본다면 2만 4천 원 자리 위에서 버텼던 흐름들이 있죠. 그래서 2만 4천 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거나 조금 더 넓히고 싶다고 한다면 2만 3천 5백 원 정도. 오늘 초반에 버텼던 자리.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등락을 노릴 수 있는 현재 자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고점 일단 2만 7천 5백 원부터 익절한다. 저기 부분 되면은 아 드디어 좀 익절할 때 됐고 최소한 일단은 최소의 익절 라인 정도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또 많이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개발적인 인식까지 껴있는 대명 에너지 잘 공부해보셔서 재밌게 또 신나게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대명 에너지 준비해봤고요.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